요즘 분위기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요.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 때문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지금 오르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물량이 많아서 상암에 몇 단지 거주하시죠? 4단지에 거주하고요. 4단지에 공원 옆에 붙어있는 곳인데 지금 이 근처를 보시면 가지울류타운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 수색증산유타운이 시동을 걸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향동택지지구가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많으면 오히려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암이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얘가 그래서 이 지역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지금 약간 가지울류타운에 지금 뺏긴 것 같아요, 1등 자리를 이 지역에서는. 뺏긴 것 같고 수색증산유타운이 들어와서 오히려 얘네들이 나보다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가격이. 요즘 신규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들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상암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울류탄이나 수색증산유탄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쪽에 주택을 구하러 오셨다가 금액이 안 맞아지면 오히려 상암 쪽으로 다시 이전한다든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수요층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많이 현상들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공급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백화점처럼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워낙 지금 수도권 내에서 특히나 서울 중심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오히려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 단지의 규모가 크더라도 지역에 있는 가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인데 그전에는 굉장히 소외됐던 곳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게 시흥대로죠? 네, 맞습니다. 시흥대로의 역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제 지금 이쪽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맞아요. 중공업 지역이고 위에 가산 디지털 단지도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포로 놓고 봤을 때는 시청자분 갖고 계신 지역은 기존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강남순환도로가 하부에 생기고 그리고 지금 군부대 자리에 독산동의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 숲은 굉장히 좋은데 시청자분 토지는 그렇게 좋은 토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는 소방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물론 사이렌 소리가 약간의 주거의 불쾌감을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3종이에요. 3종이에요. 3종인데 주거지역은 3종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는데 주거지역이. 이 주거지역은 1조권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쪽으로 1조권을 받는데 시청자분은 이렇게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옆으로 넓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1조권 받는 면적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그런데 1조권을 받더라도 이 옆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세로로 된 땅들은 1조권 받는 면적이 땅 면적에 비해 적은데 시청자분 토지는 땅 면적에 비해 굉장히 넓은 면적을 1조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땅이 효율성이 한 20, 30%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다른 쪽의 건물들은 5층까지 올려도 시청자분은 1조권 때문에 아마 4층도 빠듯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4층까지는 짓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거지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게 토지가는 형성돼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준주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망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종상향이라는 것은 아마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종상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무조건 올려주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너무나 큰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액 쪽만 다 안 되고 바로 위에도 준주거도 되어 있거든요. 아마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 조항이 붙을 거예요. 신규주택을 공급을 할 때 아니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사안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전망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면 매도하고 볼류하고 일단은 시세는 최근에 그래도 한 2, 3년 동안은 토지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년 되면은 아파트 가격의 기준시가가 현실화되잖아요.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시가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트 쪽으로는 현실화돼서 아마 세액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들 시청자분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은 옆의 땅이랑 완전히 다른 땅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은 개별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개별성이 강한 땅들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일단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파트가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사람들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일반 주택으로 가나요? 일반 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청자 물건은 내년에 4월 말에 주택 공시가격 나오고 종부세 12월에 내고 한 다음에 그 후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어질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왜 좋은지. 토지의 모양은 정리를 하면 토지의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볼 것들이 제대로 현실화하기 힘든 매물들이 있잖아요. 물건들. 단독주택이라든지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이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